쓰고 기울기 정도를 보시고요 장축으로부터 1칸 높이 그리고 단축으로부터 1칸 높이 정도의 제2 목적구 위치 있을 때입니다 이때 1분의 1 두께에 3팁으로 줬을 때 1쿠션으로 맞는 기준입니다 두께는 따로 표시되지 않으면 전부 동일하게 1분의 1 두께입니다 이 패턴에서 중요한 것은 스트로크 방법입니다 굴러치는 게 아니고요 밀어치는 느낌을 조금 주시고 속도보다는 세기로 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타에서 스트로크를 유심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설명이 필요한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목적구 간의 간격은 같지만 제2 목적구가 단축적으로 내려가게 되면 수구는 옆으로 끌려가기 위해서 회전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규를 하나 더 줘야 됩니다 네 두께는 다 2분의 1 동일합니다 네 밀어치면 좀 짧아진다는 원리를 이용하셔야 됩니다 네 제1 목적구 하프점 제2 목적구 코너 꼭 기억해 두십시오 네 거리가 멀기 때문에 세규를 플러스 1 해줘야 되는데요 그러면 각이 더 커지죠 그래서 밀어치기를 해서 각을 좁혀야 됩니다 네 조금 더 세게 치면은 각이 커지죠 단축으로 도착시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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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1 목적구가 레일리부터 공항계정도 떨어지면 앞에 있는 방법을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네 적구가 레일리부터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수구의 기울기가 커집니다 2분을 맞췄을 때요 그래서 적구를 좀 더 두껍게 맞춰야 합니다 네 사고에서 이는 형태는 매우 활용도가 높고 비중이 높습니다 네 따라서 이 패턴으로 정리해 두지 않으면 항상 이는 형태가 나오면 어림잡아 경음에 의해서 치게 됩니다 네 제2 목적구의 위치 장축으로부터 한 칸 단축으로부터 한 칸 정사각형 형태 3D 기억해 두세요 네 네